여러분 아주 보고 싶었어요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스크립처 리딩 아이자야 55버스 8 우리 오늘 말씀은 이사야 5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배에 그를 부르라 가까이 되실 때 그를 부르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잠든 다음에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실제 하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한마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세계는 다 하나님께 속한 것들입니다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들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의 신념 깊은 곳에는 세미한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세미한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들은 그들 자신의 신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 자신의 신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들은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무로 혹은 돌로 그들의 신을 만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무로 혹은 돌로 그들의 신을 만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 태양과 달들을 향하여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 신들은 우리를 들어주실 수 없습니다. 그런 신들은 어떤 방 모르던지 우리를 들어주실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세미한 음성을 진실로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념이 하나님을 간구합니다. 우리는 그 진실하신 하나님을 간구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념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필요로 할 때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Amen. 여러분, 울고 있는 아기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아기는 그의 어머니를 찾고 있습니다. 그 아기는 바로 그 어머니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엄마는 그 아기들을 돌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그들의 자녀들을 돌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아멘. 모든 세상에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고 하나님의 의지를 만들고 하나님이 그 모든 세계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진실하신 그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 하나님께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그 하나님을 섬겨야만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과 가까이 걷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바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놀라우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돌보실 것인지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를 가장 위대한 백성들로 만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나요? 첫째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간구해야만 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만 합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까이로 오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나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나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자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짓붐으로 그의 부르신에 응답해야만 하십시오.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그 세미한 음성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필요로 인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우리의 은혜로운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의 자비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as a reader, Lord, help me to see the Holy Spirit at the work. 그리고 성령의 역사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더 명확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주님이 우리를 사셨어.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위대한 사랑이 우리 속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